우리가 캐릭터가 결국 성공적인 삶을 이제 예측해 주는데 그럼 그거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스킬을 디벨롭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1장은! Rise Together! Rise Together! 함께 일어나자! Skills of character. 캐릭터가 성품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성격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성품이나 품성이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여기서는 성품. 성품에 스킬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이상하죠? 그 개념을 내가 설명해 줄게요. 캐릭터가 바로 나중에 삶의 석세스를 predict하고 produce 한다. 예상하기도 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게 결국 성품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일으키는 게 성적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성품이라 그런 말을 했거든요. 구경수보다 더 중요한 것. 이거 어려울 거야. 맞죠? 그래서 제가 힌트로 적어놨어요. 프로랑 그 다음에 discipline랑 did 이렇게 있거든요. 적어보세요. 예, proactive. 그러니까 누가 시키면 하는 게 아니고 proactive. 찾아서 하는 거. prosocial. 소셜 스킬 굉장히 중요하죠. 친구들 놀지 말고 공부만 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discipline. 이거는 규칙적이고 기울에 맞춰서 자기를 이렇게 조절하고 훈련하고 이런 거. discipline. 그 다음에 네 번째는 determined. determined. 그러니까 의지가 있고 내가 이거 하겠다 그러면 하는. character를 그러면은 성품이고 성품에는 skill이 있다. 왜 그렇게 말했냐면 skills of character라 그랬냐면 skill은 왜 다듬으면 되잖아요. 연마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character가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고 character를 연마하면 된다는 거예요. personality 그러면 성격이고 character 그러면 성품인데 우리가 좀 이거 헷갈리겠어. 한국도 헷갈리겠어잖아. 미국도 헷갈리겠어. 그래서 character 그러면 그게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Adam Grant가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personality는 좀 타고난 거야. 나 뭐 ENTP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원래부터 좀 나서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나서는 거 싫은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원래 타고난 게 있어. position. 원래 타고났다. 그냥 그렇게 갔다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그게 나오는 거야. 그게 나라는 사람인 거야. 근데 character는 틀려요. 성격처럼 하고자 하는 게 있지만 나에 대한 가치나 이런 걸 생각해서 내 value를 더 prioritize. 더 우선순위를 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본능적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하는 게 아니고 가치를 좀 더 우선시하는 능력.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그냥 할 수 있지만 이게 좀 더 어렵거나 좀 어려운 시절에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character가 결국 proactive for social discipline and determined. 그게 이제 결국 우리 삶에 성공적인 삶을 이제 예측해 주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skill develop 할 수 있다는 거. personality is not your destiny. 당신의 운명이 아니라는 거야. personality is not not your destiny. it's your tendency.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경향은 있단 말이지.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경향은 있단 말이지.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경향은 있단 말이지.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경향은start infrastructure incredibly factory. 그렇게 하려는 경향은 있단 말이지. 그것도 ain't티 simplementeㅋㅋㅋㅋ 결재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랑한다 해 주 Window, Dep음이 난 zum 일이야. 알단 말이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